안녕하세요. 김현석 교수입니다. 설득심리학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설득을 할 때 멋지게 말하지 말고 맛있게 말하자 를 가지고 첫 번째 시간을 함께 할게요. 멋지게 말한다는 것은 뭐 그럴듯하게 뻔지르르하게 말하지만 사실은 귀에 남지 않거든요. 맛깔지게 말을 해야 귀에 착착 들러붙습니다. 그럼 어떤 차이냐. 주로 멋진 이야기들은 문어체가 많습니다. 그리고 맛깔지게 이야기들은 구어체입니다. 평소 말할 때 우리 구어체로 하는데 뭔가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자꾸 써서 외우게 되거든요. 그러면 죽은 말이 되고 상한 말이 됩니다. 구어체는요. 동사를 많이 쓰고요. 문어체는 명사를 많이 씁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똑같은 거의 같은 뜻의 단어를 명사와 동사로 얘기해 볼 테니까 어떤 게 귀에 착착 붙는지 한번 실험해 보겠습니다. 눈을 감아주실까요. 눈을 감아주십시오. 제가 단어를 대보겠습니다. 떠남, 도움, 행동. 떠남, 도움, 행동. 자 이번에는요. 떠난다, 도와준다, 행동한다. 떠난다, 도와준다, 행동한다. 눈 떠보십시오. 어떠십니까. 앞에 건 명사고 뒤에 건 동사거든요. 훨씬 뒤에 부분이 더 귀에 와닿죠. 이 명사를 쓰려고 하면 그 뒤에 용언이 붙어야 돼요. 당신이 떠남으로 해서 나는 외로움을 느꼈다. 라고 말하는 것보다는 당신이 떠나서 난 외로웠다. 외로움을 느끼는 게 아니라 외로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이렇게 정말 맛깔진 이야기는 문어체가 아닌 구어체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전문용어에서 탈피하자. 말을 좀 어렵게 하지 말자. 그런 뜻인데요. 이런 문장은 어떨까요. 목표를 설정한 것은 모든 PR활동의 연결입니다. 이거 어렵죠. 어렵죠. 이거 풀어보겠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이렇습니다. PR활동을 한 대 묶는 겁니다. 이렇게 쉽게 나눠서 얘기하자는 거죠. 그리고 껍데기를 버리십시오. 자 이런 문장은 어떨까요. 안녕하십니까. 미래지향적인 얼리어덮터들이 좋아할 만한 혁신적인 신상품을 소개해 드리려고 왔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미래지향적인 얼리어덮터를 좋아하면 좋아했지 좋아할 만하고 소개하면 소개하지 소개해 드리려고 왔답니다. 이거 줄이면 어떨까요. 이렇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신상품 소개합니다. 이걸 가지고 포장하다 보니까 껍데기가 있으니까 더욱 전달력이 떨어지는 거죠. 공동체를 지향하는 효과적인 핵심 능력 효율적인 최적 변화를 일으키는 전문적인 이런 이야기들은 오히려 전달력을 떨어뜨리게 됩니다. 이번에는 우회적인 어법을 피해라. 맛있는 말은 맛깔진 말은 명확하고 정확해집니다. 이런 문장은 어떨까요. 원칙적으로 저는 그러니까 그 제품이 그리 좋은 디자인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그 디자인을 그만 단종시켜야 할 것 같습니다. 원래 젊은이들은 감각을 더 소중하게 생각한다고 여겨지거든요. 이게 뭔 문장입니까. 이거 한번 줄여볼까요. 나눠볼까요. 좀 맛깔지게 바꿔볼까요. 세 문장으로 쪼개보겠습니다. 한번 해보실래요. 힘드시죠. 이렇습니다. 바꿔보면요. 그것은 잘못된 디자인입니다. 이제 그만 단종시켜야 합니다. 젊은이들은 감각적인 디자인을 선호합니다. 이게 더 직접적이고 더 가슴이 확 그려닿죠. 뭐 생각합니다. 뭐 하는 것 같습니다. 뭐 여겨집니다. 이런 말 쓰지 마시고요. 직접적으로 말씀하십시오. 요즘 젊은이들이 제일 많이 쓰는 단어가 할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좋았던 것 같아요. 슬펐던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이 제품을 구입하면 잘 될 것 같아요. 이 보험에 가입하시면 2천만 원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럼 누가 설득당할까요. 하는 것 같습니다. 이 겉자를 쓰는 버릇을 줄이십시오. 그리고 수시로 뭐 생각합니다. 여겨집니다보다는 해야 됩니다. 이 제품은 마실 쓸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하죠. 이 제품은 마실 씁니다. 이 음료수는 시원합니다. 시원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렇게 얘기하기 좀 우스운데요. 우리 말 가운데는 참 많이 생각합니다. 하는 것 같습니다. 여겨집니다. 이런 단어들이 많이 쓰거든요. 그런 단어만 없애더라도 여러분은 맛깔지게 얘기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멋지게 이야기하지 말고 맛있게 이야기하자. 첫 번째 시간으로 구호체, 동사로 이야기하자, 껍데기를 버리자, 그리고 어려운 말 하지마자, 말 돌리지마자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두 번째 시간으로 광고처럼 보여주는 이미지 화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공부 감사합니다.